나비 날개는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수 처리는 아니겠고 나비 가루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나비 날개는 물에 젖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비 날개에는 다양한 색의 인분이 있어 날개의 무늬와 색을 나타내고 날개 윗면에서 반사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동족을 구별하거나 암수를 식별한다. 일부 나비는 성징을 나타내는 인분을 갖고 있어 이를 발양인이라 부르며 인분은 기화장처럼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물을 퉁기는 성질이 있어서 나비의 날개를 물에 젖지 않게 합니다. 날개를 만졌을 때 묻어나는 가루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분은 솜털이 변한 것으로 나비의 얇은 날개를 보호하여 튼튼하게 해줍니다. 문제제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인분 인분 스케일 나비목 인시목에 나비 나방을 비롯하여 그 밖의 곤충의 날개나 몸 표면을 덮은 미소하고 편평한 엽상물 비늘가루라고도 하며 가늘고 긴 털 모양의 것은 비늘털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존 바구미 등의 딱정벌레, 모기 등의 파리목, 쌍시목 등에서도 보인다. 발생학적으로는 강모와 상동이다. 상피세포에서 분화된 인원세포에서 곤봉 모양의 돌기가 생겨 납작하게 넓혀지면서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된다. 형상은 다양하며 같은 종에서도 부위에 따라 다르고 표면에는 다수의 평행한 융조가 있다. 출처 두산백과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